인체의 신비에 관한 놀라운 50가지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인체의 신비를 몇 가지나 알고 있었나요? 1.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에는 46초가 걸린다. 2. 눈을 한 번 땅박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이의 초이다. 3.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알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다. 4. 갓난아기는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는데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206개 정도로 줄어든다. 5. 사람의 허판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무겁다. 6. 모든 인간은 코에 극소량의 철을 가지고 있어서 커다란 자장이 있는 지구에서 방향을 잡기 쉽도록 해준다. 빛이 없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다. 7. 눈의 근육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인다. 다리가 이 정도의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80km는 걸어야 한다. 8. 두 개의 콧구멍은 3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다. 즉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쉰다. 9.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좁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 7년마다 한 번씩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 바뀐다. 10.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4분의 1이 뇌에서 사용된다. 11. 눈을 감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2. 재채기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퍼지는데 이는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보다 훨씬 빠르다. 13.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뼈는 넓적 다리뼈이다. 이는 강철과 같은 정도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다. 14. 손톱. 발톱의 경우 뿌리 부분이 완전히 손톱 끝까지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이 걸린다. 15. 여자가 임신을 하면 피의 양이 25% 정도 증가한다. 16.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전체 사용량의 20%이다. 17. 성인이 가진 근육의 수는 650개이고 관절은 100개 이상이며 혈관의 길이는 8만km가 넘는다. 뇌의 숫자는 206개인데 그 중 절반이 손과 발에 있다. 18.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량감만 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다. 이는 콘크리트보다 4배 강한 것이다. 19. 폐는 폐포라 하는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려 3천만 개 정도나 된다. 이 폐포를 납작하게 편다면 그 넓이는 93평방미터 정도가 된다. 20. 매일 남성의 고화는 한국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정자를 만들어낸다. 21. 한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평균 2억 8천만 번 심장박동을 하고 약 227만 리터의 피를 퍼낸다. 22. 일반적으로 체중이 70kg 되는 사람은 피의 양이 약 5.2리터이다. 23. 적혈구는 골수에서 매초마다 2만 개씩 생성되는데 적혈구의 수명은 121 정도이다. 이 골수는 평생 동안 약 반통가량의 적혈구를 만들어낸다. 23.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이다. 어른 남자의 경우 피부의 넓이는 1.9평방미터 여자의 경우는 1.6평방미터이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사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천연 완전 방수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48kg 정도로 1000번 정도를 새로 갈아입는다. 24. 우리의 키는 저녁 때보다 아침 때에 키가 0.8cm 정도 크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척추에 있는 물렁한 디스크 뼈가 몸무게로 인해 납작해지기 때문이다. 밤에는 다시 늘어난다. 25. 우리의 발은 저녁 때에 가장 커진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 보면 모르는 새의 발이 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발을 사려거든 저녁 때에 사는 것이 좋다. 26. 소활한 강한 산성과 알칼리성 사이의 위태로운 평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위산은 아연을 녹여버릴 정도로 강하지만 위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분비물이 위벽이 녹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런데도 위벽을 이루는 50만 개의 세포들이 매분 죽어서 새 세포들로 대치된다. 3일마다 위벽 전체가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의사는 바이오리듬에 위해 일정한 시간에 분비되는데 이때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을 느끼는데 이것은 위벽이 상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27. 여자가 아기를 출산 때는 자궁 입구가 평상시때보다 500배나 크게 열린다. 28.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1만 2천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두 번 반이나 감을 수 있다. 29.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1만 3천 개의 부품이 747제트 여객기를 만드는 데에 300만 개의 부속품이 우주왕복선을 만드는 데에는 500만 개의 부속품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는 10.000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 30.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퍼내고 혀에는 9천 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다. 이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가? 30. 인간의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가끔 머리가 아픈 것은 뇌를 싸고 있는 근육에서 오는 것이다. 31. 인간은 의와 비장의 50%, 단위 70%, 내장의 80%, 한 개의 폐를 떼어내도 살 수 있다. 32. 인간의 눈은 이상 조건에서 10만 가지의 색을 구분할 수 있지만 보통은 150가지를 구별해낸다. 33. 남자의 몸은 60%가 여자의 몸은 54%가 물로 되었기 때문에 대개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빨리 취한다. 34.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더 많이 자란다. 35.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0대 1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지문은 모두 다르다. 36.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도 만져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는 시간을 나누어서 교대로 간호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준다. 37. 개미는 자기 몸보다 50배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벌은 자기보다 300배 더 큰 것을 운반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 보면 10톤짜리 트레일러를 끌어야 한다. 38. 보통 성인의 맥박은 70에서 80번인데 조그마한 새의 심장은 1000번이 넘게 뛴다. 39. 한 단어를 말하는데 650개의 근육 중 72개가 움직여야 한다. 40. 남자는 모든 것의 무게가 여자보다 많이 나가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여자가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든다. 41. 인간의 입은 하루에 약 1리터의 침을 생성한다. 이는 한 해에 약 365리터에 달하며 평생 동안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42.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약 0.5리터의 땀을 배출한다. 43. 인간의 귀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자란다. 나이가 들수록 귀와 코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연골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44.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며 이는 한 해에 약 3600만 번에 해당한다. 45. 인간의 눈 깜빡임은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약 1만 5천번 일어난다. 이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46. 뇌의 신경세포는 매초 약 1000번의 신호를 전달하며 이는 복잡한 생각과 신체 활동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7. 인간의 위는 약 1.5리터의 음식을 담을 수 있으며 위산은 철조각을 녹일 정도로 강력하다. 48. 성인의 피부는 약 2평방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이는 몸의 약 16%를 구성하는 가장 큰 장기이다. 49. 인간의 눈동자는 밤에 최대 55%까지 확장되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50.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2만 번이 호흡을 한다. 이는 평생 동안 약 6억 번에 해당한다. 50. 철학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문제 증명 끝.